Sebastian Rodriguez Yo, yo, y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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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o This Number Everybody Pay your paper and pen please 뭐랄까 뭐 development 1분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고 1분에 얘기해야겠다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나 머리가... 왜냐하면 잔디가... 저도 머리가 망해서 맞아요, 됐다는 머리 공개 축하드립니다 좀 더 빨리 머리가 근데 할까봐요 괜찮아요? 네, 인스타그램 먼저 공개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나만의 회색 고양이, 여진이 형 That's why I can't 안 하는 거야 근데 종이랑 볼펜 준비했어요 일단 오늘의 준비물, 종이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펜 종이랑 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사드리죠 인사드리죠 네, 오늘 연준이즈 오랜만에 잘 왔어요 연준이즈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우리도 머리 까고, VF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머리 까고 아주 좋네요 끊긴 머리가 너무 고생해요 저도 앞머리가 끊겨서 어떻게든 막 모자도 이렇게 뒤집어쓰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운세를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운세를 봐드릴 예정이고 또 호랑이띠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이민 년 이민 년 네, 이민 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오늘 오늘 이제 띠 띠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또 태권로 품찌까지 했었거든요 오, 품찌 네 저 흰띠하고 그만뒀어요 지금 품찌까지 가셨군요 네 우리 연준오빠 한 번 읽어볼래요? 일단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띠별, 오늘의 운세를 정리해드렸는데 저희 것도 있고 이제 모가분들이 다 각자 태어난 날이 다르다보니까 저희가 뭐 쥐띠부터 해서 어 데뷔 때까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거부터 한 번 해볼까요? 오, 신기한 게 다 붙어있어요 네 멤버가 일단 제가 저부터 하자면 제가 토끼띠예요 이제 토끼띠이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의 운세메다 네, 토끼띠 이민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이롭다 응 오전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오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응 갈 곳이 많으니 복을 얻기 쉬운 날가 되겠으며 새로운 곳에 사업은 퇴시 있겠다 응 퇴시도 있겠다 네, 좋은 일이 되요 그러게요 우운세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토끼띠 자체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네 아,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이렇다 저희가 공감하는 게 요즘 어 작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네, 받은 작업 빨리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경험담도 있는데 많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지키고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말띠 저랑 태연이 말띠죠? 지금을 찾아야 할 때이니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서로에게 기쁜 일을 찾아야 한다 전에는 그르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지금은 올바르게 보인다 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전에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이 아마 이번에는 잘 풀릴 거다 잘 풀릴 거다 풀릴 거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되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올바르게 이제 자기가 여겨지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오 좋은 내용이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토끼띠랑 말띠는 이 정도고요 이 정도고요 어 한번 우리 수빈이 형의 띠를 한번 읽어보죠 수빈이가 이제 용띠 용띠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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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온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새로운 설렘이 당신을 찾아오게 된대 적당한 융통성으로 대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루다 세월은 쉬지 않고 빨리 흘러간다 수빈이는 오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도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하고 있니? 어 올해 발전의 기회가 많다고 하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 큰 복이 오지 않을까 쉽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벤티 범규 한번 가볼까요? 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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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나 직장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 처음 욕심과는 달리 마음은 따르나 몸은 따르지 않는 듯하며 앗 듯하여 못내 아쉬움이 나올 수 있으나 좋은 하루가 예상된다 과육을 부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쾌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좋았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뭔가 큰 게 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만 잘하면 잘 풀릴 거다 뭐 이제 처음엔 잘 안 풀릴 수도 있는데 나중간은 일이 잘 풀리고 괜찮아질 거나 처음에만 꼬일 뿐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급쳤겠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띠별 문제는 일단 저희 멤버들 띠는 다 이렇게 운사를 봐봤는데 네 또 이제 모아분들의 띠도 저희가 봐드릴 건데요 오늘의 운사를 네 이제 댓글로 통해서 자기는 무슨 띠다 네 말씀해 주시면은 무슨 연생이다 땡땡 연생이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말해주겠습니다 아니 우리 연생만 알면 우리가 맞힐 수가 없으니까 그 띠가 네 무슨 띠냐 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개띠 해줘 개띠 원숭이 나왔어요 개띠 원숭이 개띠 원숭이띠 네 돼지띠도 나왔습니다 원숭이띠 한번 연준씨가 이거 보고실래요 아 네 일단 원숭이띠부터 여기 원숭이 개 돼지 바로 해드릴게요 오 좋네요 원숭이띠 행운의 여신이 당신 편이라고 느껴지는 하루이다 오 오 가장 느낌 좋은데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결실을 위해 스포츠나 여가 활동을 통한 대인 관계를 넓혀버리기 유리하다 손님까지 바라니뿐니 태평한 하루이다 오 좋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던데 아 본인의 이제 마음속 날씨는 그쵸 좋은 날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하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근데 뭐 스포츠나 여가 활동이잖아 밖은 너무 위험하니까 뭐 그렇죠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활동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개띠 한번 읽어주세요 개띠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다 중요한 거르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큰 차이가 있듯이 오늘 보이는 것은 실로 차이가 클 수 있다 음 라고 하네요 네 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는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면 된다 라는 뜻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향 지금 사실 제가 계속 봤는데 네 어 여기는 띠가 다 나왔어요 여기는 띠가 다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냥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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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연기가 되게 중요한 하느라고 하고 응 오늘의 안에 안тобы 그루 batch 그렇습니다 쥐띠 쥐띠 자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는 고생보다는 실의를 따져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일이라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없는 법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믄고 실속 있는 삶을 찾을 때이다 그렇네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급할 필요 없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자체가 그냥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할 것만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방 끝났어요 호랑이띠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중요하죠 호랑이띠가 있어요 호랑이띠면 그럼 지금 12살인 거예요? 호랑이띠는 12살이에요 24살인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쓸데없이 결혼하지 말자 방금 같아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저희는 기사하지 않았습니다 13살이네요 13살이네요 아니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호랑이띠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잃어도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이다 상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 직장인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인해 뜻밖의 기회를 잡고 승진이 발령이 날 수도 있다 그렇구나 믿지 않네요 직장인 모함에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딱 그냥 포커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될 거 같아요 무리한 요구도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냥 잘 표정 관리하면서 잘 받아주고 가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지금 6시라 끝났을 거 같긴 한데 괜찮아요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좋네요 뒤에 두 해거든요 마지막 양띠랑 염소 염소가 양띠랑띠 양띠 양띠 돼지띠 양띠 새로운 이성과 만나는 시기로는 아직 이르니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양띠 어떤 징검다리라도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건너야만 한다 견문을 높이면 이롭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쯤 확인해 보고 간다 이제 연애에 고백하고 싶다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타이밍 잡고 고백하면 잘 풀릴 거다 라는 느낌이네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원숭이띠는 우리 원숭이띠 이거군요 닭띠 연수 씨 닭띠 닭 평소와 다르게 오늘대로 부쩍 당긴 혼자라고 느낄 수 있다 현지 진영 중인 일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순적 비율로 갖고 있다는 증거이니 느긋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음을 배워라 재충전하길 바란다 응 자기 다리 위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진짜 다리야 아 네 좋습니다 저 마찬가지 우리 드레지띠 들어주세요 드레지띠 가지가 굵으면 줄기가 부러진다 필요 없는 것들은 미련을 두지 말고 치워야 함이 옳다 특별한 일은 없다 이런 날은 음악이나 책으로 기분전환이라도 하는 게 유리하다 오랜만에 식구들과 우붓하게 메시카노 것도 좋겠다 오늘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네요 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운세는 이 정도네요 띠 운세 같은 경우 아 맞네요 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저기 뭐야 또 이게 오늘의 띠에 맞추는 음세는 여기까지 저희가 읽어봤고 제가 또 오늘 여기 몇 가지 심리 테스트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이거 종이랑 불편을 준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계신 분은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소통하면서 종이랑 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해보자 그 동안 댓글 몇 개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얘들아 나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늘 나는 사랑에 빠졌다 너무 늦게 빠지셨는데 그럴 수 있지 너무 늦게 빠지셨어요 준비 완료 완료 준비 완료 저희가 아직 안 먹었죠 저희가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넛을 조금 먹어서 뭔가 되게 배고프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회색 몇 번 했냐는데요? 탈색 이거요 3번 좀 꽤 한 거 같은데 네 원래 덮었었어서 네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제일 먼저 시작했어도 제일 오래 걸렸어요 네 예쁘게 나온 거 같아요 회색 잘 어울리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Are you guys ready? 그 전에 순위를 요즘에 박수 빨리 치는 거 알려줘 자 시작하기 전에 아 오케이 박수 한번 빨리 빨리 치고 오케이 오케이 예 몸 좀 풀어야 해 뭐 하는 거야 피한 거 같아 쟤 진짜 안 돼 그래도 감각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요게서 야 케리야 이건 거야? 네 네 케리니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좋네요 여기 이마가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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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피가 같이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가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심리 테스트 자 종이 자 이제 종이 이마 피닉이 필요해요 네 자 심리 테스트 잠깐만 종이에 아 딱 이거부터 하는 거 이게 결과네 이게 결과네 결과를 보지 말고 자 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어항을 그린다 어항을 그린다 그리고 어항을 원하는 대로 꾸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종이에 어항을 그린다 어항 어항 크기도 정하시면 되겠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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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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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장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일단은 저희꺼부터 잘 꾸며되네요 저희 중간에 하나 둘 셋 저 이렇게 꾸몄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모래성도 네 대충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 저도 결과는 아예 몰라요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자 렛츠고 자 1번 종이의 방향 여러분이 완전한 정사각형의 종이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A4 용지처럼 한쪽이 길게 되어 있는 종이의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맞네요 이때 종이를 세로가 길게 놓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어서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대요 가로인데 어떡하냐 근데 이거 웬만해서 다 가로로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종이를 세로로 넣고 종이를 세로로 넣고 그린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대요 어항의 모양은 형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어항의 모양 손잡이가 있는 어항을 그린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감정이 있음을 뜻합니다 아 진짜요? 이제 손잡이가 있는 어항을 그린 분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있는 거래요 네 그리고 어항의 입구가 오목하게 생겼거나 웨이브가 있는 경우에는 민감한 성격을 많이 부르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입니다 그런가요? 저 웨이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는 오목하기도 하고 웨이브가 있고 손잡이도 있는데 저 좀 민감한 성격이니 어쨌든 간에 좀 필요하... 음악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네 사각형 어항을 그리신... 아... 아... 사각형 어항을 그리신 분은 주관이 뚜렷하며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사각형의... 사각형의 어항과는 반대로 어항을 동그랗게 그리신 분들은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고 합니다 오... 역시 약간 우리 둘인데? 그쵸 그리고 놀았나봐 괜히 비슷해 그렇네 그치? 살짝 비슷해 크기만 이렇게 줄어든 거지 어... 그리고 어항이 탁자나 테이프를 위에 놓여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이제 어항의 내부에요 읽어주세요 오케이 어항의 내부 야 재밌다 어항 안에 큰 돌이 들어있으면 사회성이 높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네 저 성도... 아... 큰 돌이 들어있지 네 그쵸 작은 조약돌들이 많이 깔려 있다면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거나 희망... 희망사항이 많은 상태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난 모래잖아 모래니까 그쵸 그쵸 물이 많이 차여 있을수록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고요 저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어 이거네요 어항 안에 집이 있다면 지금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에 나타납니다 편찮아요 편찮아요 물레방어를 그린 사람도 있어요 저 물방울 그리긴 했어요 물레방어나 물방울 호수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물방울을 그리는 경우 걱정거리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네 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어 뭐 상황자가 다른 거니까 네 그런 느낌 느낌이다 네 네 네 물방울이 없으면 섭섭해서 마지막 4번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물고기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과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 물고기 중 한 마리가 다른 물건의 뒤에 숨어 있다면 그리고 그 물고기가 나를 나타내거나 혹은 다른 특정 인물을 뜻하는 물고기라면 지금 그 물고기는 사람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고기들이 같은 방향을 보며 헤엄치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화목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랑 연준형 물고기가 한 마리입니다 그래요 세 개 다 포함되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다음 오늘 준비된 게 많아요 이거 재밌는데 저 심리 테스트가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림은 아마 끝났고 맞아요 네 맞이 끝났나? 네 그림이 아니고 아 근데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기 아니네 이번 거는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다들 겨울 간식 많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겨울 간식으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관실은 여섯 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붕어빵 두 번째는 어묵 세 번째는 군고구마 네 번째는 호빵 다섯 번째는 계란빵 여섯 번째는 호떡입니다 좋습니다 이 여섯 개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붕어빵 어묵 군고구마 호빵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보자마사 바로 골랐어요 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란빵 에이 나도 인정 그렇죠 계란빵 오늘 먹는 계란빵이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묵을 되게 좋아해요 붕어빵 아 붕어빵은 무슨 맛인가요? 무슨 맛 좋아하세요? 붕어빵 맛은 안 남아있는데 저랑 연준이 형은 슈크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슈크림 좋아합니다 슈크림으로 대충 해놓고 네 무한분들을 일단 가볼까요? 국어도 있던데 민트초코 어? 내가 잘못한 건가? 붕어빵인데 인터넷에서 이제는 맡기는구나 네 빵 안에 붕어빵인데 초코가 그렇습니다 다들 한 20초 뒤에 네 바로 시작 붕어빵이고요 붕어빵 붕어빵은 팥이디 붕어빵은 팥이디 붕어빵은 어묵 팥도 맛있죠 약간 붕어빵이 맞네 붕어빵이 고구마 팥도 있더라고요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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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네요 진짜요 어묵 계란빵 헛빵 겨울은 국고구마지 계란빵 맞자 붕어빵 붕어빵이 되게 많네요 붕어빵이 되게 많네요 자 붕어빵이 맨 위에 있어요 붕어빵 한번 읽어볼까요? Let's go 자요 뭐 뭐 뭐 뭐 빵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공감 받고 싶은 상태 음 겨울철 간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달달한 파시나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을 먹고 싶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 나 이견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고 싶어 한 상태에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희가 공감해줄게 저희가 공감해줄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차로 오신 거에요 그렇네 자제 얘기하고 좋습니다 어묵은 연준이 누나가 한번 나만의 회색고양이 연준이 어묵입니다 어묵 어묵을 선택한 당신은 자극을 원하는 상태 음 차가운 도시 여자인 척 바쁜 현대인인 척 텀블러에 커피 대신 어묵 국물 담아 마시고 싶다는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거에요 차가운 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국물과 어묵을 선택한 당신은 음 지금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바꿀 반전과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오 살짝 일리 있긴 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극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는 게 필요해요 그쵸 맞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좀 뭔가 색다른 거 맞춰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안에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업무 계신 분들 뭐 이런 자극을 원한다 자극을 원한다 군고구마 군고구마를 선택한 당신은 결정에 신중한 상태 잘 벗겨지지 않는 껍질을 하나씩 걷어내는 불편함과 입천장이 되는 위험함을 감수하고도 군고구마를 굴며 먹고 싶은 당신은 무엇인가 냉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상태라는 것 같아요 네 어 그쵸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그런 느낌입니다 선택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호빵이네요 호빵 호빵을 선택한 당신은 열정적인 상태 불어먹어서 호빵이라는 말이 있죠 부드러운 빵 속에 꽉 들어찬 다양한 맛이 참기 흔들어 호빵을 선택한 당신은 열정이 넘쳐서 재미난 일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정 넘치는 사람이네요 여기 지금 댓글 보면 이렇게 건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좋았네요 자 좋네요 일단 우리 슈닝 태어로는 계란빵 계란빵 계란빵을 선택한 당신은 안정감을 원하는 상태 계란빵은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 인기에요 그쵸 빵 위에 고소한 달걀 노른자가 보이는 계란빵을 선택한 당신은 마음 하... 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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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야 너는 왜 그러냐? 자 여주씨 호떡 이거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계란빵을 선택한 당신은 마음 원화 항구성에서 허전함이나 불안감이 조금 있어 안정감을 가지고싶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형이 있잖아 아 그치 그치 맞죠 맞죠 정말 이상한데? 뭐지? 오늘 우리 흰이 힘드면 얘기해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힘든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겪어야죠 겪는 거죠 절대로 나아도 기쁨이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호떡 호떡 근데 배고프다 이거 보니까 그래 호떡을 선택한 당신은 조언이 필요한 상태 원이 필요한 상태 뜨거운 기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호떡을 종이컵에 담아 찬 바람 맞으면 먹으면 그야말로 소확행 아닐까요? 이런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을 선택한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값진 배우는 길을 들어가서 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진심 가득한 조언을 한 마디 듣고 싶어합니다 네 조언 조언 호떡의 신분 있나요? 뭐 고민이 많으시거나 얘기하셔도 됩니다 조언 제가 조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 뭐 조언 계란빵을 모른 사람도 있군요 딱 그거예요 제가 빵 위에 계란 이렇게 얹어놔서 먹는 건데 되게 달콤하고 고소한 계란맛이 뭐지?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고소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자자자 가볼까요? 조언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맞아요 고민이 많다 조언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조언 아 고민이 많은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우리 기용이 뭐하고 있는데? 고민이 뭔가요? 고민이 뭔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게 있으면? 뭐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응 뭐 지나고 나면 다 추억거리고 응 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 걱정하지 마시고 응 아 내가 난데 응 할 수 있지 않나 그쵸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굴복하지 그쵸 굴복하지만 안 굴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굴복할 수 있죠 근데 굴복할 필요 없다는 생각해요 전 이런 고민이 정말로 해결만 된다면 진짜 한층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나쁜 게 아니고 꼭 누군가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고 이제 점차점차 풀리면서 한층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 자신감이 없어요 공부 뭐 공부가 뭐라고? 공부 공부 아 못해도 돼요 그쵸 못해도 돼요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쵸 행복의 요정이죠 근데 이거 사실 아 근데 공부 때문에 되게 고민이나 뭐 많으실텐데 뭐 그냥 그렇게 뭐 방금 제가 막말로 말한 것처럼 공부 정말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쵸 너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공부도 하고 그냥 다른 것도 뭔가 취미 생활로 조금씩 하면서 이제 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그럼 저 공부는 돼 그쵸 내가 너네 그쵸 결론은 그냥 편하게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 많이 하게 되면 되게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자산이 주인공인데 저거 맞죠 딱 저런 느낌이 이런 마인드로도 그냥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생기면 자신감도 같이 몰라요 모르긴 해요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차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파분 하겠습니다 초파분 좋습니다 초록색은 사랑이죠 초록색 진짜로 좋아합니다 네 해서 네 어 손가락 카드 주세요 이거 되게 맞아요 초록색은 모랑 아 보라 빨간 모랑 노랑 모라 오 분주 오 분주 빨초 파 이거 기억나? 어떤 거요? 이거 어디 계셨었어 어제 사실 저희가 뭐야 어떤 저희 그 모아 분들 만나서 저희한테 두바두 마리마리나 시점를 하셨어요 맞아 태연이가 앞에 있었고 뒤에 있었는데 나 경험하시냐고 하시는데 경험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했어요 굿 어제 단체로 좀 아 그때구나 그래서 저희를 보고 귀엽게 오셔서 두바투바리바 나 뒤집소 왔어 너무 귀여우신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 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가진 거죠 이게 뭐가 최고 저희 진짜 길 가다 마는 그냥 도마도 마리 마리 하시면 제가 가만히 커피 한 잔 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마리 마리 한 잔 커피 사드릴게요 빨초남, 도, 파, 분 형이랑 색깔 똑같고 순서만 다른 경우도 있네요 핑, 보노, 보파노, 파, 포, 분 좋아요 준비됐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른색 진짜 나의 모습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네, 첫 번째 색이 형 같은 경우 파란색이 진짜 나의 모습을 뜻하는 거죠 빨간색부터 갈게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을 인수하러 가! 남을 따르기보다 리드하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어요 다만 가끔은 논리와 감정의 조화가 필요해요 리더십이 있지만 가끔은 감정의 조화 이제 뭔가 이견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듯한 그런 게 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황색! 낙천적으로 인생을 지기는 당신은 긍정왕! 긍정왕! 어느 곳이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주황색은 이제 긍정왕! 노란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당신은 남보다 우월하길 바라는 타인! 말솜씨가 뛰어난 언어나 숫자 관련 일에 참여하며 책임과 권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어울립니다 초록색! 당신은 전체적인 균형의 수호자 네 균형의 수호자라네요 능률적이고 성실한 타입이에요 다만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많은 조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런가 봐요 가끔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좋습니다 연준이 형! 당신은 차분하며 결단력 있는 유잘러의 표본 그런가? 차분하면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차분한 타입만 아닌데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과 편안한 대화 스타일은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느끼는 사람이 따로 다르겠죠 아직 첫 번째 새끼니까 남색! 당신은 온화하여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향이네요 자칫 다른 이들에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으나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라네요 온화하는 사람 보라색! 당신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예술인 타입 자유로운 성격을 지는 과 동시에 현실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특히 예술적 표현이 뛰어나 예술, 종교 등의 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아요 연준이 형이 살짝 보라색에 가깝네요 그런가요? 저 다음에 보라색 했으니까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 느낌 다음은 한 번 어? 아! 부동생이네 자주색 친절하고 이해신이 깊은 당신은 봉사왕! 봉사왕!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려 노력하는 당신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협의력이 뛰어나 상담이나 간호사, 사회사업과 같이 타인을 보장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 이제 두번째 색은 우리 연준 씨가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고른 색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 빨간색! 따고 따고 지루한 상황 앞에 놓여있나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입니다 슬럼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자극하고 눈바람에 극복해보세요 좋습니다 주황색!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군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자신을 채찍질하며 압박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만의 느긋하고 편안한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가 뭐였었죠? 연준이 형이 노란색이네요 너와 저 파란색이에요 노란색! 저입니다 당신은 시대보다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 내가 감동적으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초록색! 당신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황이에요 상처를 보듬고 내면의 힐링이 필요한 뜻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무언가 혹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네 파란색! 당신은 인간관계에 좀 지친 상황이에요 타인과 적정거리를 유지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며 심신의 안정에 찾아 봅시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아 물론이죠 남색! 당신은 우울과 의기소침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당신이 지는 고요함과 평화로운 강점이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더 믿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아시는 거예요 4주 색! 당신은 다소 일방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상황으로 인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금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인은 우석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르색 형이 뭐였죠? 보라색 저는 이제 분홍색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꿈을 위해 내게 필요한 거 이것도 너무 좋네요 다들 정리 잘 하고 있죠? 좋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생각해둔 일이 있다면 행동을 미루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회를 잡으세요 네 주황색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안 돼요 신중하고 건설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세요 타고난 직감과 지혜를 활용하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빛을 발할 겁니다 초록색 편안한 관계 속에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채워보아요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도전과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현에 맞서보세요 내 앞에 실현과 장애물을 도전 정신으로 이겨나가면 활력과 강인함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색 지루하고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될 수 있어요 깊은 생각과 명상도 좋지만 가끔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연준형 보라색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많아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신을 믿고 능력을 더 개발해보아요 자 자주색 당신은 목표를 향해 노력 중이거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 테스트는 마무리됐습니다 다들 어때요? 맞나요? 자기 성격이랑 좋은데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심리 테스트 자체가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재밌게 하셨다면 다행이에요 제일 좋나요? 뭐 오늘? 난 목표가 오늘 휴닝이는 오늘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천천히 가지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목표를 있으면 좋죠 근데 목표가 있으면 좋긴 해요 좀 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목표를 가지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여기 지금 연준아 나 꿈에서 너랑 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꿈 꿨는데 이거 미래 본 거 맞히라고 하시는데 원래 꿈은 사실 반대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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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튼 그렇죠 맞습니다 하튼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네 네 음 음 주님이랑 연주의 목표는 뭐야 목표가 뭐예요 저요 야 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 노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는 거 와우 예 저요 왜요 저는 어 뭐가 있지 저는 제 기준에 저를 맞추고 싶네요 음 제가 세운 어떤 기준에 제가 맞추고 싶어요 음 네 맞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도달하는 거죠 제 꿈이 좀 크기 때문에 아우 크면 클수록 까지 그렇죠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제가 보다가 좋은 글을 봤는데 음 약간 약간 제 또 다른 좌우명이 된 거 같아요 오 동기가 되겠네요 다행히 Dream big Live bigger 오 꿈은 크게 크고 사는 건 더 크게 사랑합니다 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여서 약간 제 또 다른 좌우명이 된 거 같아요 그런 타이밍 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휴닝이는 이미 이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렇네요 재밌네요 심리 테스트가 재밌어요 네 저 그림 테스트가 너무 재밌었어 그림 테스트가 그렇죠 뭔가 직접 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죠 그림 테스트가 음 음 휴닝이 MBTI가 뭐예요? ISTP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은 오늘 뭐였죠? 나 ENFP인데 근데 나 ENFP 아닌 거 같아 아 아마 모르겠어 그렇죠 그때가 연생 때가 ENFP니까 아마 다시 검사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음 다음에는 MBTI 테스트해 주세요 그런 것도 좋아 아 MBTI 다시 해도 되는 거 같아 그렇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뀐 사람들도 있고 음 휴닝 오빠 이기자 거꾸로 해봐요 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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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기 길가다가 만나면 두바투 와리와리 해도 되네요 어 언제든지 확인해주세요 언제든지 확인해주세요 진짜로 아니 약간 길가다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을 거 같아 응 아 근데 두바투 와리와리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엽다 네 상황만 되면 진짜 음 이제는 좋습니다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음 음 좋네요 머리에 꼬리가 자랐대요 머리 꼬리 자라 음 좋네요 음 저 계속 궁금한 내용이 진짜 보여요 누군가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음 저 계속 계속 있었던 거 같은데 저번 우리를 약간 놀래키고 싶으신 건데 아 저희 둘이 별로 어 이런 거 안 무서워요 네 이거 완전 한 10년 전 그런 네 오 오 놀랐어 또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어렸을 땐 좀 많이 무섭긴 했었어요 네 네 뭔가 있을 거 같고 너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 아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죠 마루같이 네 아주 멋있게 하 아 음 하 와 이거 오 이거 좀 이거 좀 신선하다 뭐예요? 진짜 골라봐 밤새기 대 자기 밤새기 대 자기 아 아 이거 좀 신선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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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자기 아 이거 신선하네 저도 자기 나 자기 아 이거 좋네 이런 거 좋아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언제든 저는 열려있어요 밤새는 것보다는 자기죠 그쵸 머리 색깔 잘 어울린다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V앱부터 얘기했지만 모자 벗으면 저는 크릴라예요 머리가 많이 끊겨서 제가 휴닝한테 배웠는데 네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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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super sign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휴닝한테 열심히 해왔어요 휴닝한테 열심히 해왔어요 휴닝 맨날 통화해요 저 휴해랑 아 제가 휴닝이 볼 때마다 휴닝이가 너무 불을 막고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해요 아 제가 그 약간 DNA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실수한 것도 똑같이 들렸잖아요 아 실수했어 실수했어 그 뭐지? 그 영상 통화할 때 뭐 읽어달라고 한 거 있었는데 그 읽는 거를 통째로 읽어가지고 똑같이 실수한 거 그래서 역시 휴닝 간에 똑같이 실수한 거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다들 재밍이 정말 나요 그건 재밍이에요 네 기회야 기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계속 먹기되 계속 자기가 이거는 아까랑 좀 의형이잖아요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아 전 계속 전 먹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도 먹기 어 이제 조금 자기 아들 여보 여보가 좀 더 설레지 않아요? 네 아닌가 여보가 더 설레일 것 같은데 어 여보라색 뭐지? 이게 여보라색 똥색 네 그렇습니다 아예 똥색 예쁘지 않을까요? 똥색 음 예쁠 어 되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 연준아 전화받으면 뭐라고 말해? 어 라고 합니다 네 어 왜? 라고 합니다 네 전화받으면? 응 전화받으면 나는 어 왜? 라고 해요 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어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데 1부터 5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제일 나아 1이죠 1 1 1 1 1 네 저 숫자 두 개 좋아해요 저 5랑 9 좋아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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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님이 전화해도 그렇게 말하네요 아니 저 내 PD님이라고 저 이제 네 이제 조금 더 했고 캡처 타임 가지도록 하죠 5 5 5 그렇군요 뭐 뭐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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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또 10 5 색도 읽고 진짜 말 받는 소리가 나지 난 진실이거든요 색도 읽고 가면서 책 한 10초 정도 읽고 아 10초 읽는구나 피는 데 5초고 닿는 데 5초고 그쵸 한번 읽어볼까 제목이네 제일이다 그쵸 책 표지만 읽고 그런 뇌어였구나 자기 전에 사실은 그러게요 그냥 폰점 보다 작은 거 같은데 네 그쵸 좋습니다 이제 캡처타임 한 번 캡처타임 타시죠 첫 번째 캡처타임 한 번 이거 그림 들고 찍을래 이거 들고 하나 찍읍시다 모아의 여왕을 보여줘 보여줘 수왕 오 좋습니다 뭐해? 아 자체조용이야? 네 귀엽다 너 너 진짜 프로다 자체조용이네 와 나만 때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나도 자체조용 때려 이번엔 자체조용 하고 한 번 이렇게 찍어 자체조용 아 근데 예쁘네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최대한 얼굴 쪽이 쏘면 쓸수록 괜찮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냥 가 어 구이 엄마랑 구이 엄마랑 구이 엄마랑 혼내죠 캡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구이 엄마랑 재밌으셨나요? 재밌다고 하네요 네 마세도 읽고 해야지 그냥 지네 해라도 기가 막히게 하네 아 네 그럼요 이쁘다 건강해요 응 큐트 I know 아 나 튜닝에 지네 너무 진짜 라고 합니다 브이 켜줘서 고마워 저도 모아 본데 봐주셔서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다들 오늘 운세도 봤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남은 하루 재밌게 보내십시오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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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